고장아, 왜 또 옷을 죽게 할게 입었어 내 전부여던 눈빛이, 사랑했던 얼굴이 여전히 밝혀서 눈물이 흘러 벌렸어서 저 눈에서, 너 중에서, 불안해서 사막처럼 어린 걸 알아, 난 미안해 네가 뭐냐 W A A G 어머나 사랑을 믿는데, 어머나 흘려졌는데 다시 만나지 말자, 참을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야, 왜 울어? 말을 잘 무서워, 형 아니야 야, 그럼 이별로 내밖에 안 울어? 진짜 이별 했어? 시현아, 무게 자리 꺼라, 30분이 아니야 뭐, 뭐라, 3712 엄마, 어떻게 해주세요? 3712라고 시현아, 무게 자리 꺼라, 30분이 아니야 이런 건방지 화학 시절 야, 자꾸 싸워라 뭐야 못다 시현이가 3712? 시현이가 아, 뭐야, 뭐야? 아, 시천번 못했어 3712 해줘 3712? 나 알기 싫어 정말 몰라 처음에 오마이틱 정우리가 해봐 네? 우리 같이 두 개서로 해봐, 형 내가 해봐, 형 정우리야 내가 앞에서 조금만 해보면 안 돼? 네 정우리야, 내가 나한테 조금만 해볼게 네 감사합니다 시현아, 너 불러야지 어? 불러야지 괜찮아 오, 괜찮아 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 너와 내가 있던 그 넘나 풍경 속에 아직 이 잔 그 말을 듣고 세상을 꿈꾸고 그리며 말했던 곳 이제 여행을 떠나야 소중한 친구여 응 때로는 또 많이 했지 서로 할 수 없는 노예의 효과 등록 하지만 어쩌고 미소다 나만으로 나는 내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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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내가 될 수 없는 나 수만한 지역들은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넌 나만 지는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내가 너의 사랑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나는 볼 수 있게 내가 너의 사랑하는 내가 너의 사랑하는 내가 너의 사랑하는 너의 사랑하는 거기서 너의 사랑하는 너의 사랑하는 너의 사랑하는 나만 해 나는 내가 너의 사랑하는 맘에만 해 wiem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 볼 수 있게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벗다가 지치면 나를 볼 수 있게 저기 저 별 위에 그릴 거야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 볼 수 있게 내IR 내 cultures 잘했어 声 심쿵하는 날 너 설레 Baba 전해라 오 adversary 한 여자가 다섯 번째 이별을 하고 삶 속에서 멀리 깎어 완전 아가 따라 버렸네 예! 첫 번째 남자 버렸던 끝에 같은 학교가 됐을까 남자친구래 우리 교수님 고맙습니다 남자친구 태아에 떨어뜨린 거야 아가 나서 군대를 하고 이 여자는 기다렸지만 난타까 다시 확 허 Challenge 첫사랑이 되다 반대는 누가 여자가rika이 안 먹고 아실 사람 안됐다는 녀석에 대해 그 여자는 무엇에 대해 할까 말해 미팅과 가장 실시치 플레이버이 역단은 국방 새검에 왔다 하늘에 나와서 밝힌 입장 같은 빛을 준다 동요래 두기 천지대 하늘 버져버린 내 이름이 여지 내 이름이 나 죽었대 아 그 넘네네네네 처음이 살아났네 나 죽었나봐 아 글쎄 심각한 맘아 보이겠네 슬픈 첫사랑 심지 두 번째 세 번째 힘들어가라고 국뿐조차 마옥지 않는다고 그 여자의 백번째를 써놓는다 아 그 너도 우리 아따아 그 자세히 내 남기다 그 자세히 내 남기고 그 가 그 자세히 내 남기고 대기 중돼있게 우후 아예 아 아 아 그대의 벚꽃사랑 결정적인 파트너 바로 내가 행복했어 우리 서로가 사랑을 했고 결정적으로 하기도 했지 우리 사랑 아무리 사왔었는데 그 그러니까 우리 약속하는 그 다음에 말도 안 돼요 상당히 벌어지고 말았던 거야 나의 왜 안녕 여자친구가 왜 아이들 떠나가서 나타나게 되었는 거야 그녀의 그녀 내게 한마디 남겨놓고서 아주 멀리 떠나가서 그녀의 우리 그녀 남겨놓고서 아주 멀리 떠나가서 우리 그날 다 있으라고 그녀에게 한 마디 남겨놓고서 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야 누구들이 다 무기야 무기 그때 다 보여요? 무기같은데? 다 인정입니다 인정입니다 인기를 시키는 무기들이라고 설마 왜 똘이 같은 건 안 하겠지? 아 동놈이 있잖아 원래 왜 똘이 잃어라 하고 싶어 원래 똘이는 무기 없어야 해 뭐야 원래 똘이 이쁘다 뭐야 이건 원래 돌아다니 Mong아 너무나도 겁나 혼자 이게 무서워 나의 체수가 두려워 난 체질을 이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둬간 끈임없이 더 없나 나의 순환함 두 사람 또 너무나도 겁나 혼자 이게 무서워 나의 체수가 두려워 나의 체수가 두려워 태풍의 능력이 고사해가는 바보 두려운 눈을 감고 우는 길을 맞고 가까만 오는 속에 대단한 길을 가도 365일 년 내내 방황하는 내 영혼은 그 사킬을 잡은 듯한 대로 또 다치면 허리케이지 올라맨는 허리클을 가려가며 사킬하고 끼략끼리 꼬마꼬 또 나는 낯선 그녀가 또 나갈 때 대결만 했었지 너는 곁에 있어 놀이는 게 아닌 것 같다고 마지막 뵈어버린 편안한 두 사람 심장이 얼어붙은 차가웠던 사람 근데 일부의 조각하는 게 사는 게 아니야 매일매일 웃어 두려워 누가 내 눈꼬대 좀 내가 왼톨이 반의 문을 닫고 슬픔을 잃고 사랑하는 바보 두 분 눈을 감고 우는 길을 막고 가까워 두 분의 대단체를 걸어 내가 왼톨이 반의 문을 닫고 슬픔을 잃고 사랑하는 바보 두 분 눈을 감고 두 분의 대단체를 걸어 두 분의 대단체를 걸어 아.. 맛있어요 ㅋㅋ 또다시 오콘 잡았으려면 애매스네 꿈에도 그리니까 기도해서네 시를 낚은 내 손에서 가속해 왔다니 뭐느냐 고향에만 그대도 안하고 손에 보장하나 워커벌로 안없이 손이 도말로 남이 대답이 없어 내 기억 속에서 넌 남의 눈에 말해요 끝없이 몸에 속아도 내 말 아, 진짜 뭐다 그대도 없다고 그러지 말라고 손님 찾겠다고 정말 끝이라고 우정말로 깨졌다고 고장도 소문이 잡고 그대도 안고 왕으로 갖다 가고 그래서 이제 형이 제가 말하는 관절은 영동이 합성 나는 주관 사랑 잠잘 나 나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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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맞고 기기를 막고 부탁하면 어느 속에 날아실 가도 왜 이렇게 좋아할 때 안 보셨다니? 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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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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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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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뭐야? 저요 맨 처음엔 누구 부를 때 그거 가야지? 가봐요 세 번 불렀잖아 정훈이가 가봐 11분 14분